보통 고객들이 들어오면 요즘 그런 단어도 많이 있더라고요 선택장애 고객들이 선택을 못합니다 특히 남성들 시키는 건 아메리카노뿐입니다 다 아메리카노 다 아메리카노 오셔가지고 뭔가 선택을 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점원이든 점주님이든 마진율 높은 상품 아니면 신메뉴 권유하라 이겁니다 그걸 빨리 권유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은 선택당해서 번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매출을 올리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매장을 운영할 때는 그 고객들이 학생이면 교복을 입었으면 어느 학교인지 몇 반인지 시험은 언젠지